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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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광고 72주년을 맞게 될 때 독립유공자와 멀리 해외에서 오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.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보훈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. 이제 독립유공자 1만 5천여 분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이 58분밖에 되지 않습니다. 한 분이라도 저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먼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보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.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동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을 다 아쉽히 자 cuar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